기어타임즈 팬더 75주년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75주년 이게 팬더의 그 기념 모델들이 헷갈리는게 뭐냐면은 기념을 이것저것을 해 생명이 좀 좋겠다 하나만 하면 그니까 기념을 하나만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거야 팬더를 갖고 기념을 할거면 팬더 설립으로만 몇년도인지 기념을 하든가 설립 아니면 그 악기만 갖고 하든가 해야되는데 그걸 다하는거에요 그러니까 텔레는 텔레 60주년이 따로 있고 텔레기념 그리고 스트랩도 따로 있고 베이스 따로 있고 그리고 팬더 설립 따로 있고 이런식인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런거에요 예를 들면 연애할때 처음 만난지 100일 연애 시작한지 100일 그리고 뭐 결혼하고 100일 만난지 1000일 결혼하고 1000일 이걸 다 챙기는거야 첫 여행간거 100일 어 100일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약간 그걸 좀 대통합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75주년 기념이라고 그러면은 아 뭐가 75주년이라고 또 찾아봐야 된다고 물론 보면 나와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60주년 기념 뭐 저기 그게 만약에 스트라토캐스터다 이러면은 옆에 뭐 스트라토캐스터 65 이런식으로 써있긴하고 예를 들면 팬더 75 75 years 로 저기 써있긴 하거든요 여기도 조금 써있어요 그쵸 저기 써있어요 펜더 하고 옆에 바로 밑에 75 years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것들을 보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거를 기념을 하다보니까 이게 뭘 기념하는건지 여러분들이 알고 사야된다 자 이 보면은 45년도에 이제 펜더는 원래 라디오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악기사업으로 뛰어든게 45년도 때 일인데 이때 펜더의 전신이었어요 이때 그니까 이름이 펜더가 아닙니다 카프만 앤 펜더라는 이제 그 랩스틸 기타랑 앰프 제작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름을 펜더 산업으로 바꾼게 46년이에요 펜더 매뉴얼팩처링으로 바꾼거야 그니까 그거에서부터 75년인거야 그니까 2021년이잖아 그니까 46년이니까 그 다음에 47년에는 펜더 일렉트릭 인스트루먼트 컴퍼니로 바꿨어 펜더 전자악기 주식회사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51년도에 브로드캐스터 나오고 54년도에 스트라토캐스터 나오고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이건 어쨌든 펜더의 회사 회사 75주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후 장난이다 자 가격은 1349,000원이요 1349,000원 할인 적용이 된 가격이구요 치아 요게 팬더 멕시코 75주년 애니버서리 재즈 베이스입니다 다이아몬드 애니버서리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스펙 살펴볼게요 118cm 전장에 4.05kg로 상당히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구요 두께는 40플러스 1mm 12프레트 뒤뚤레는 79mm 바디는 엘더 글로스 폴리에스테리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모던 시쉐임넥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있구요 스탠다드 오픈기어 헤드머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신세틱 본넛 그리고 너트 너비는 38.1mm 지판은 메이플 통이죠? 여기 올라가있나요? 통이에요 통 아니요 올라가있네요 메이플 지판입니다 네 지판입니다 네 지판이고 뒤에 스컹크랑 있는 거로 약간 디자인인가 보네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올라가있어요 네 그리고 지판 공격 반지름은 음 9.5인치 241mm 스케일 길이는 34인치 864mm입니다 20 미디엄 점버 프렛에 빈티지 스타일 60년대 싱글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두개 장착이 되어있구요 원 볼륨 투 볼륨 네 마스터톤 요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포세드 스탠다드 브릿지가 적용이 된 모델이구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그 소리 앞에서 듣겠습니다 다 올리고 네 픽업 두개입니다 자 너무 그냥 그거 있잖아요 아는 사람 보고 있는 거 같은 그냥 그런 얘기 원래부터 알던 사람 네 앞에 픽업입니다 그냥 뭐 기념 모델이라는 거 빼면 그냥 좋은 재즈 베이스 소리에요 그냥 하하하하하하 좋지 뭐 좋은데요 어떻게 그냥 뭐 네 기념 모델하고 그냥 상관없이 예 제가 요새 약간 베이스 하나 사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승채씨가 이걸로 사운드 들려주는데 뭐 다 메이킹 돼요 이렇게 이걸 하고 싶더라구요 승채씨 아까 얘기했던 그 팁 하나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팁 하나 좀 드릴까요? 네 그 발라드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거 할 때 팁인데 이건 재즈 베이스로 어 프리시전 느낌 내기 범용 느낌이나 잘 묻는 베이스 아 요건 그냥 뭐 제가 아는 거니까 뭐랄까 편법 같은 팁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뭐 살짝 대단한 건 아니고 약간 사짜 같은 건데 보시죠 서스테인딩 딱 주고 하면 앞에 픽업 막 킨 상태에서 이쪽에서 친 거랑 여기서 친 거랑 여기서 친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발라드 할 때 이러면 이제 톤이 다 올라가 있는 거고 몽글몽글한 느낌 톤을 다 빼고 이제 난 아예 받쳐주겠다 응 그럼 여기서 이래 놓고 볼륨 올리고 이렇게 좀 잡으면 프리시전인 척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톤에서 나는 빠른 걸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대로 약간 뒤에서 연주해주는 이제 이 포인트마다 조금 달라요 응 그래야 뭐 범용 베이스 느낌 내고 싶다 이러면 톤 다시 열어주시고 응 여기서 이제 빠른 거 할 때 그렇습니다 약간 사짜 같은 레코드티 그렇죠 이게 중간에서 치는 이 몽글몽글한 발라드 사운드 이런 거 활용하기 좋죠 네 되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재밌는 또 팁도 배워봤고요 왜냐하면 사운드가 이게 다기 때문에 그죠 네 끝났어요 슬랩 들어볼게요 아 너무 친숙한 소리죠 자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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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키블루스 좋아요 이번에는 펑키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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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을 해야 될지 보면은 지금 멕시코의 빈테라가 좋은 점수들을 받았는데 빈테라 오오.. 기억나네 9.5, 10.0, 9.5, 9.5 이렇게 받았어요 빈테라 50 프리시전이 이게 150, 가격이 150이었고 하이엔드 못지않은 빈테라 핵불닭 프리시전 9.5, 10.0 그리고 60이 160이었는데 빈테라 60 아주 좋아해요 기타이어 베이스도 성공입니다 9.5, 9.5 그리고 70 재즈베이스 170이었고 빈테라 70 좋아요 구김스러운 펜덕 9.5, 9.0 그리고 예전에 했었던 팬더 멕시코의 디럭스 액티브 재즈베이스 포페로우의 133만 6천원 가격이 오늘이랑 제일 비슷하죠 얘는 기본에 충실한 베이스에서 9.0, 8.5 요런 점수들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했었던 스커드를 살펴보면은 이제 저거요 박서 얼마전에 1펜 팬더 재펜의 박서 시리즈 프리시전 베이스를 190만원짜리를 했었는데 이게 76.5점이 나왔습니다 평균 사운드는 29, 28 요정도 사운드 점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투 재즈베이스 오현이 이게 오히려 보면은 사운드 점수가 박서보다 미묘하게 나아져 27, 28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가격대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사운드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지금 이거는 지금 평균 점수가 72.5 물론 이때 우리가 점수가 좀 짧 때긴 해요 초반이라 대비해 조심스러울 때였어가지고 조금 더 손해를 본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스커드를 돌렸을 때 어 1펜은 지금 70점대 중반 미펜은 70점대 초중반 아직 맥펜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점수 드려볼게요 한줄평 먼저 드리겠습니다 75년이 지나도 표준모델 알겠습니다 저는 생일이든 아니든 좋은 친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표준모델이 좀 못돼있으니 톤이 뭐 스커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9 가성비는 16 유저빌러티 편의성 17 디자인 17 해서 총 79점 아쉽게 80점에 문터 바로 앞에서 멈췄네요 헷갈리 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그래서 총점 76점 77.5 어쨌든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저는 가장 높은 스커드가 나왔습니다 77.5 팬더 중에서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맥펜이 가지고 있는 이 가격대와 그 성능의 영역대가 가성비의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영역을 갖고 있는 그거기 때문에 약간 이 스커드를 돌렸을 때 좀 비싼 그런 커스텀 샵을 제외하면은 뭐 미펜보다 높을 확률이 되게 많은 가격대죠 네 77.5 나왔습니다 하하하하하 가성비가 일단 막 16씩 이렇게 나와주니까 높아요 높은 편이니까 네 높게 나와주니까 요런 부분에서 좀 확실히 고득점을 받을 이런 찬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5주년 기념모델 77.5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구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우리 비싼 베이스 비싼 베이스 비싼 내이입니다 내쉬 내쉬 랠릭의 명가죠 네 내쉬의 미디엄 에이지드 343만원짜리 367만원짜리 두개 비싼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재일까? 오늘 패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예스 에이 일 stattdong 되세요 entren passionate 이름 lodge den 약 손 손 손 말 손